그것도 넣어요 야채도 그냥. 다 우러나게 넣어버려. 넣어버려? 된장 넣을까? 조금만. 형 잠깐만. 형 한정도. 혜니 나왔을 때 찌개 된장 넣어서 완전 망했잖아. 아니요. 나만 믿어. 진짜로 혜니 나왔을 때 저번에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더라고. 먹어봐야겠다. 벌써 먹어봐? 채소 아직. 더 맛있어. 더 맛있어. 어머. 더 맛있어. 괜찮죠? 아.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약간 오묘하지 않아요? 사실은 내가 단연간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건데 된장 넣어서 망한 이 찌개는 스프로도 이거는 회선이 불가능해요. 스프로도 못 사지는 게 있어. 된장이야. 근데 아까 왜냐면.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그렇게 저기 하진 않은데. 뭐야? 이거 생선찌개 넣는 거. 뭔데? 이거 맛있어요. 야채 더 넣자. 채소 그러니까 갖고 와봐봐. 야채 더 넣자. 무. 어? 무. 그러니까 무 넣어야지. 원래 무 넣어야 시원한 건데. 그렇지 그렇지. 잠깐만요. 천천히 해요. 야 간동안 계속 뭘 넣어야겠다. 괜찮아요? 고마워. 싱겁니? 됐어. 이제 소금. 소금 종류는 그만. 먹어봐. 소금 아까 조금밖에 안 넣었어. 그러니까 저기하는 종류는 이제. 깜짝 놀랐어. 맛있어. 아우 좋네. 맛있지. 아 양파 양파 양파. 그럼 왜 이걸 한 번에 안 가져왔어요 아까? 잠깐 한번 맛볼게요. 어머. 맛있어. 이제 좀 안심된다. 지원씨다. 그래 지원이가 다 한 거야. 신기하다. 맛볼까요? 맛있어. 먹어봐. 너무 맛있어. 저한테 걱정 많이 했어요. 아 맛있다. 맛있지? 국간장 진짜 맛있다. 믿기지가 않아요. 믿기지가 않아요. 제가 이거 했다. 진짜 믿기지 않아요. 아니 근데 옆에 진짜. 진짜? 내가 감히 얘기한다. 매운탕 중에 최고야. 역대 한 거 중에. 진짜? 진짜? 우리가 뭘 알려면 술을. 요만큼 거짓말하는 거야. 진짜 거짓말하라고 매운탕 최고야. 역대 한 거 중에 진짜. 진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역대 한 거 중에 진짜. 진짜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. 아 먹으면. 지금. 지원씨가 워낙에. 저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뭐냐면. 저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뭐냐면. 처음 해보는 것도. 그냥 대충 비슷하게 거의 하는 거 같아요. 근데 감이 있죠 감. 감이 있죠 감. 감이 있죠 감. 느낌. 느낌으로. 깜짝 놀랐어. 아우 저 소리. 잠깐만. 좀 센 거 같은데. 잠깐만 이제 밥을 풀까. 풀겠는데. 원래는 이 갈치는 원래. 저기 혜진아. 아 여기 지원이가 아주 잘해. 장두기가 잘 좋게 하고 있는데. 오빠. 제가 양념 다 했어요. 그래? 너무 힘든데. 그러실래요? 짠. 다늘로 붙었어. 다늘로 붙었어. 다늘로 붙었어. 다늘로 붙었어. 다늘로 붙었어. 시원해. 시원해. 맛있지? 시원해. 진짜 맛있어. 고추까지라는데. 시원해. 아 이거 좋아. 좀 더 우려내야 돼. 다시 봤어. 정말요? 넌 너. 우리 완전 다 좋았어. 또 이런 일이 남았지. 나 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. 이 정도로 해낼 줄은 몰랐어. 나 막 양념 빼고 그랬어. 에이 무슨 소리야. 미a vs. AREZ의 강 사장님. 대한민국 최고의 여부 찍어놀 하게emy shifts shifts 임. 그렇듯. doing well. 소 fiction. 잘 먹었습니다. 선 half fois, 와 지화 선생님 고기만 먹으면 안 봐. 주원아 아침 직접 해보니까 어때? 저는 너무 행복해요. 누구야 stupid, 아 이거 행복하다고 하니까 정말 거짓말 뭐 이런 방송 다 떠나서 진짜 행복해요 아 이제 행복하네 지호가 아까 그 양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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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어요 아 저희들 진짜 저 어르신 덕분에 저 우더 구경 아주 잘했습니다 아 이거 잘 고맙습니다 아 아 멋지다 이제 좀 좀 참아야 되겠다 어머님 먼저 올라가 볼게요 와서 욕구고 감사해요 아유 아유 건강하세요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예 어머니 통화하세요 예 길국 종월판까지 불쾌하네요 이 형이 심사결을 시작하는 거 승천이 형 이렇게 뛰는 건 난 처음 보는 거야 이승철 씨, 이현희 씨, 윤정신 씨 가셨어요 연예계를 접수하러 왔다 투자 누가 나가라고 얘기해요 집이 어디입니까 네 날 좀 바라봐 내 점수는요 그니까 두려예요 내 얼굴 좀 부탁해요 아니 집을 찾아간다 네. брэд 띠 creams 풀렀다. 못 봐주겠습니다. 너무 지금 바닥이야 바닥. 조카들 앞에서 제롬 타라야겠니? 아이고. 음 좀 잡고 갈게요. 도대체 보니ому? 못하겠어 촬영만.